오가닉 100% 아 이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구나 제주도에 또 와서 살고 싶어집니다 제주공원 근처 연동에 있는 모닝마드리드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렌트해주는 에어비앤비였는데요 에어비앤비의 경우 프론트 데스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닝마드리드는 사무실 겸 프론트 데스크가 있어서 오전에 짐을 맡기고 일을 하고 저녁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잠깐 사무실에 들렀을 때 보니까 운영자께서 중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아파트 숙소예요 저도 제주도에서는 아파트 숙소 처음 먹어보거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테라스인 제주 지금 몇 군데가 서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닝마드리드 에어비앤비 이렇게 돼있고 오전에 짐을 맡기면서 체크인 안내사항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패스워드도 받았어요 일단 정보고 뭔가 마드리드라는 이름하고 어울릴 듯한 실내화가 있고 여기가 보니까 엄청 공조품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수납 같은 게 엄청 잘 돼있네요 코어 리빙하우스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어 여기 월세 얼마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드는 거 커피 너무 좋아요 보나마나 드립백이에요 이 두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좀 하네? 전자렌지 있고 이게 혹시 냉장고인가? 아 그러네 아 냉장고가 여기 있구나 아 그리고 물이 있어 너무 더웠는데 감사합니다 취사시설이 있어요 여기는 아침이 없더라고요 세탁도 할 수가 있고 원래 원룸이니까 여기 아마 그런 게 있나 보다 세제 이런 거 있고 펜션처럼 돼있고 이런 조그만 도마도 있고 귀엽네 여기를 제가 예약을 한 이유가 여기가 평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리뷰 자체가 한 1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평점이 9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어? 서럽이 마치 삐져나온 듯한 이런 선반 있고 이거 뭐야? 방향제야? 아 메모지 아 재밌네 복사용지처럼 생긴 아 난 이런 게 재밌더라 라탄으로 테이블이랑 돼있고 여기에는 보통 사이즈 소건이 4개를 주네요 침대가 킹사이즈 같아 침구에 오가닉 100% 이렇게 딱 붙어있네요 내추럴한 칼라 오트밀 칼라고 얘는 흰색 칼라고 침구 상태가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있어요 있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안드로이드 TV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좋네요 이렇게 작은 방에서는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것도 그 아이디어다 그런 걸 또 얻어가네요 옷장 안에 이렇게 거울이랑 있어가지고 안 열어갔으면 모를 뻔했네 신발장 내 분전반 있음? 슬리퍼가 있네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가 있어요 플로럴한 단 향이 아니라 살짝 시원하면서 풀립향 그런 계열 향이 되게 좋다 핸드워시 있고 클렌징폼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연봉, 치실, 솜 이런 것도 있고 헤어케어 와 이런 것도 있네 아 이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구나 근데 참 이게 그래요 전기 제품이 금방 고장이 나니까 이게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다시 이것이 보충이 될 것인가는 몰라 그리고 드라이기 기본으로 입고 그러면서 이 안에 이렇게 콘센트가 있네요 특이하네요 여기 진짜 공간화력을 진짜 퍼펙트하게 했다 제주도에서 이제 원룸 사실 분들 참고할 수 있겠네요 책 찍은 메시지로 후기 걸 좀 다 적게 하하하하 알겠어요 이래서 좋은 점수 받으시는군요 열심히 SNS 마케팅도 잘 하시나보다 아 제주공항 드롭 서비스를 해? 건조 해주는구나 1배 만원 취사시설이 있는 곳들은 새집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경험 왜냐면 오래된 집들은 취사시설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하수도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던가 이런데 새집인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있어서 집갓에서 아늑해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쪽 뒤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한라판 방향이야 이쪽이 남쪽 방향이에요 아늑해서 좋고 깔끔해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집집마다 체크인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셀프 체크인 하는 데도 있고 이런식으로 모바일 시장에 집집이 나고 이틀 타워를 팔아 아 둠줄내러 왔습니다 나갔었구나 오 착한 가게인가 봐 제가 8시 넘어서 나갔더니 문을 닫은 식당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동네 자체가 여행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가격대가 로컬에 비해서 약간씩 비싸기도 했습니다 선택의 여제 없이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백소정이라는 식당이고요 체의점이라서 바가지 쓸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 나 어제 밤이래서 몰랐어 여기 이... 이게 있네? 아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있네 나 이거를 왜 지금 봤지? 어머머머 여기 이렇게 빨랫거리도 있고 하늘이 아주 예쁘네 와 어제 저녁에 나가볼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제주도에 또 와서 살고 싶어진다 이제 나가기 전에 한번 날씨 확인 와 날씨 너무 좋아 날씨 완전 맑아졌어요 와 갈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좋아진다고? 제주 날씨는 항상 그렇지 평점이 왜 좋은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아늑해요 되게 아늑했고 되게 편안했고 그냥 집 같아가지고 연결성이 있어요 낯설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호텔 가면 호텔의 편안함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서도 약간 밖에 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는 친구 집에 와 있는 느낌 약간 에어비앤비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친구 너무 좋았고요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없이 메시지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갑니다 모닝 마드리드의 경우 저는 9월 평일에 슈페리어 스튜디오룸으로 아구다 할인 쿠폰 적용을 받아서 6만 천원대에 다녀왔습니다 모닝 마드리드는요 제주공항과 가깝고 제주에서는 교통도 좋은 연동 호텔 거리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자 나홀로 여행자 뚜벅이 여행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청소 상태 좋고요 친구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늑하게 잘 쉴 수 있었어요 투숙기기의 편의성을 고려한 섬세한 어메니티나 집기, 물품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숙소 자체는 가성비가 좋지만 위치는 관광지 물가가 적용되는 누에마루 거리입니다 흑돼지나 회 같은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음식들은 로컬보다 조금씩 비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더위에 지쳤던 몸 잘 추스리시고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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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